창세기 43장 11절로 15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숭아 이니라. 너희 손에 갑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악위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포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선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신재로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만 할까요? 신자인 여러분들은 불신자들의 이런 질문에 어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목회자인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여러가지 차이를 말하기보다는 그냥 다 한 것 같이 말하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는 철저하게 막김의 종교입니다. 라고 말이죠. 막김의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즉, 타 종교의 경우 구원 혹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선행, 공로 등과 같은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타 종교가 그래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행위구원이 아니라 철저하게 은혜의 구원이기에 인간이 어떤 선행과 공로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죠. 우리의 어떤 행동과 우리의 어떤 선행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받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 없이는 결코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들은 뼈저리게 그것을 느끼고 있죠.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도 연초에 많은 목회 계획을 금년뒤에 세워놨어요. 뭐 몇월달에는 무엇을 하고 몇월달에는 이런 일들을 하고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아니 그동안 지극히 당연하게 들여왔던 예배조차도 온전하게 들릴 수 없게 되었으니 다른 사역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자라면 주님께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맡기지 못하는 영역 뭐랄까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이 짊어지려고 하는 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명예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심지어는 그것이 교회의 사역이든 말이죠.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보면 가난 땅의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가져왔던 그 곡식이 바닥나게 되자 이제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인 야굽을 다시금 설득하게 돼요. 어제도 잠시 살펴봤지만 야굽은 자신의 막내인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으면서 하루하루 노심초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끝까지 베냐민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길 수 없노라고 다짐하고 결단을 했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렀고 43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물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파오라 그 땅의 기근이 심하며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아마도 야굽은 이 기근이 쉽게 끝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냥 버티면 된다. 그냥 시간 지나면 이후에는 이 기근이 사라지겠지 이런 식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들의 의견 즉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을 목살해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이 기근은 7년 동안 지속될 기근이었기에 결국 쉽게 끝날 기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야굽의 집안은 다시금 굶주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 집안을 이끌고 있었던 가장인 야굽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다시금 애굽에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굶어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제 유다가 나서게 되는데요. 바로 유다는 반드시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아버지를 설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총리가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접견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기에 유다는 아버지가 막내 동생을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면 형제인 자신들이 애굽에 다시 내려갈 수 있지만 막내 동생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다. 이유가 없다. 가봤자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도 없기에 양식을 구해올 수도 없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아버지 야굽과 아들들 간의 설전이 벌어집니다. 즉, 아버지인 야굽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고요. 또 아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들끼리만 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막내 동생인 이 야굽에 있었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한다. 이렇게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즉, 결코 끝날지 않을 것만 같은 대치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다는 아버지 야굽에게 간곡히 호소를 하므로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가자는 데 있어서 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하게 되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심지어는 유다는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라도 베냐민의 안전만큼은 책임지겠노라고 그러니 맡겨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구절을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차리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러분 결국 이런 유다의 설득에 아버지는 자신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이 형들을 따라 애굽에 가도록 허락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그러할진데 이런 허락을 했다라는 걸 자신을 담보로 삼으면서까지 희생하려는 이런 유다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친히 담보가 되신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죠. 친히 담보가 되신 거예요. 즉 유다의 이런 모습이 결국 예수님을 떠올리도록 하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히 이름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 유다가 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유독 예수님의 그 계보에 오를 수 있을까 유다의 이런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서 희생을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까?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유다가 그렇게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지 않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제 자신의 막내의 아들인 베냐민을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애굽에 보내기로 작정하면서 드디어 다음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어떤 의미로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까지는 막내 아들 베냐민이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이었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여긴 이후로 이제 야곱은 그동안 요셉에게 쏟았던 그 편해를 베냐민에게 쏟아 부음으로 그에게 집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아들들은 아들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베냐민만 아들이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시몬이 예곱의 오간에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게 되었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기간 동안이나 들었냐면 예곱에 두 번 갔다 올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야곱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형들에 의해서 이 막내 아들인 베냐민의 형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아들들에 의해서 형제 간에 한 명인 신무원이 오게 갇혀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애곱에 두 번 이렇게 다녀올 그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문조차도 아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오로지 베냐민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을 떠올려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 즉 노예생활과 옥중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던 반면에 창세기 37장 이하를 보아도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올렸다라는 그러한 장면 그런 것들이 성격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 기록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잃고 오직 베냐민만을 지키는데 목적을 둔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근을 사용하심으로 야곱의 견고한 진의를 할 수 있는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야곱은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애곱의 총리 앞에서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베냐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인 시무운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바로 이제 그동안 가져왔던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디어 야곱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결국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기도 했고 애굽에 가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도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넘김으로 내가 상상도 못한 내일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기이한 내일을 맛보는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삶의 주도권을 내가 줘야 하는가 신자로서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만 하는가 야곱도 처음에는 자신이 주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죠.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할 줄 믿어요. 이제 합심으로 기도할 내용은 내가 주고 있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김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신자로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오직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렬해달라고 아멘